근데 저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 같은데 대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상형이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? 아 이게 진짜 몰라서 저기 있다 어? 사진 찍고 있는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요? 오늘 오션 월드 오션 월드 가요 비발드 파크 오션 월드지 아 너무 깨끗해 거기 수영장도 예쁘다 임피티풀도 예쁘세요 가서 밀수랑 사진 찍고 와 네 갑시다 갑시다 제리 안녕 우린 오션 안으로 또 갈게 네 호피제리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타 빼고 있거든요 네 희원님은 마초님이 온치는 걸 몰라요 아예 몰라요 네 지금 신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초님도 가서 즐기시면 되거든요 네 저희 형이 희원님이랑 내일 비발드 파크 가는 거 아시죠? 네 거기에 특별 기스트랑 초대를 했어요 임마초님이라고 예전에 제승님은 이상형이라고 했던 희원님 왜 임압 중에 있을까요? 갑자기 희원님이 예전부터 질투바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무섭네일만 봐도 한 3개 정도가 제승님이 질투바를 한 영상이고 단상 때문에 개인님 혜연님 고균님 틀수 없이 질투바를 했는데 희원님은 사실 제승님한테 여자랑 같이만 있어도 질투바를 내로난번에 좀 심하러 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한다고요? 그냥 편하게 여행만 하시면 다행히 안 다녀봤잖아요 희원님 나 왜 얼마나 질투바를 하는지 나 무서워요 진짜로 제승님 입 안 열면 강하니만 있어도 돼요 아 진짜 여행만 하시면 돼요 모르겠다고 해서 입꼬리에 계속 올라가 있는데요 진짜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거 제가 제일 벌칙 아닙니까? 커플들 사이에서 아니야 아니야 괴로운 거 저게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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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아세요? 네 안녕하세요 자리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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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한 번 뵀던 것 같은데? 아 네 맞아요 제가 오는 걸 혹시 모르셨나요? 어 저 몰랐어요 아 혹시 아 진짜 저는 서른 가만히 있겠죠? 아 저도 아니 저 구구 아 나도 재밌게 네 좋아요 지금 되게 좀 어색한 상황이긴 한데 편하게 얘기해 나오세요?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네 제 질문이 어떻게 하다가 이상형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? 아 아까 이게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? 저도 몰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왔냐면 여자분 섭외를 했어야 됐어요 유튜브든 아프리카TV든 트위치든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찾은 거예요 아프리카를?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봐야 되니까 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춤추는 영상인가? 댄스 커버한 영상인가? 뭔가 제가 눌렀는데 딱 보고 있었는데 옆에 기둥님과 재현님이 지나가면서 네 이제 하는 시간에 왜 이러버렸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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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땐 안 사귈 테니까 저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잖아요 하하하하 이상형이 원래 약간 좀 시원시원하고 이목구비 되게 뚜렷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죠 원래 저요? 네 원래 안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대수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어 어 쌍꺼풀 없고요 오 오 얼굴이 작고 오 어 EMTP에 여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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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희원님이네 어때요? 근데 한 번도 사운드 없어요? 많이 사운드 아 이거 성향이 둘이 완전 봤대요 많이 사운드 아 저는 평소에 네 어떤 데이트 좋아하세요? 저는 집 데이트 집 데이트 집 데이트 아 다 아 무조건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서 요즘에 그 준비하는 거 빼고는 다 왔거든요 오늘 가는 곳이 네 손오 비바이트 팝콘이 손오라는 곳이 천국에 한 13개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회원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었나봐요 네 평생 회원권이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아 진짜? 이번에 저희가 손오 전지점을 확인을 해가지고 얼만데요? 가격은 회원가 와 비슷하게 아 진짜? 건물산점 오 여기 단지가 너무 넓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? 여기다 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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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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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우와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오 대박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밤이 진짜 이쁘겠다 밤을 되게 좋아하시네요? 저는 밤을 좋아요 밤 좋아하세요 난 좋아하세요 저도 밤이 좋아요 뭐해? 그냥 어두운 걸 좋아한다고 이쪽으로 오시면 테라스도 있거든 오 저기 있네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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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너무 예쁘다 뭐라고 해야 되지? 어 죄송해요 여기 벌레 있어요? 아니요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털어주시는 거야 여기 객실 얼마라고요? 골든 그랜드 319,000원 2인 주중 오션월드나 인피니티풀 1 레전드 히어로즈 케이오스피드 30% 할인권 몬돌라 40% 할인권 여기는 사실 룸만 즐기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션월드나 인피니티풀 꼭 즐기는데 이 패키지를 놓으면 훨씬 저렴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미쳤잖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기 불을 해놓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오션월드 피씨밤이 소름 봐 어 그런가 피씨밤 있는 건데 진짜 소름 봐 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피씨밤이 좀 아니 신기하니까 그쵸 그쵸 남자들끼리 오면 또 이렇게 한 두시간 정도 게임맥이 달려가서 아 잠깐만 회인인데? 귀여워 어 노래방 있다 어디야? 노래하는 소리 어 근데 그게 그냥 퀄리티가 그니까 근데 진짜 노래방이야 아 저거 대장버스 아 호호호호호호 우와 와 씨 여기 불이 없네 여기는 진짜 여기는 진짜 와 아 일로 가면 오션월드 어 볼링장도 있어 와 단부장 탑구장 와 볼링장이랑 단부장 탑구장이 멋있다 진짜 상상도 입었잖아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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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이거 방대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? 어? 아아! 어? 잘해? 야아! 어 뭐야! 어 뭐야! 어 뭐야! 야아! 야아! 저한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말하는 줄 알았는데 머리는 또 망가질 수 있어요? 하하하하 왜? 어 도둑이다! 도둑! 하하하 하하하 오! 솔로! 오! 왜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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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깔끔하네! 스키장군 같다! 오! 와 여기서도 오션월드 보인다! 오! 오! 그러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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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약간 숙소는 그냥 깔끔하면 되고 밖에서 노는게 더 중요하면 여기 하면 좋겠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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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생각하는 선acts! 오! 구사한 선이다! 거예요! 오! oss 제승이 그 가슴 바역소 나 오늘 제승이 제일 좋아하는 비키니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여주세요 가라입고 안 나요? 그러면? 아 저 또 찍고 있었어요 가라입고 안 나요? 재밌게 놀겠습니다 귀여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네 저 가야겠다 뵐게 함께 놀다 오세요 제승 너무 신난 것 같은데? 방금 행 이러는데? 안녕하세요 갈까 일단 갈까? 갈까? 네 아니 이 김에 재밌게 놀죠? 그쵸 네 저거 보여요 저거 저 한번 타실래요? 저거 비툴들이에요? 맞아요 아 원래 야외에 저런 게 엄청 많은데 맞아요 지금 그 실내밖에 오픈 안 해갖고 맞아요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별로 안 무섭죠? 별로 안 무섭죠? 별로 안 무섭죠? 아냐 아냐 진짜 안 무섭어 아 너무 예쁘다 우와 대박 하나 둘 셋 아니 형님 작전에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요 이상해요? 뭐냐고요 아니 제 스캔 사진 잘 찍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? 아 나 이거 벗기고 있는데 제 스캔이랑 마촌이 어떻게 노는지만 멀리서 보면 안 돼요? 촬영 말고요 그냥? 네 그냥 나한테는 그냥 아니야 싫었어 이랬는데 근데 막 웃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거짓말 친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신거 빼신거죠 올라가신거죠? 남친 잡으러 가는데 어디있지? 저기있다 네? 있어요? 지금 영화 끝났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 왜? 왜? 사진 찍고 있는거야? 미친거 아니에요? 사진은 왜 맞네? 이 녀석 미쳤네 사진 찍는거 싫어한다고 저 할 때 얼굴 맨날 안 보여주고 하는데 자기 폰으로 찍고 있네? 미친건가? 진걸 넘어가지고 어 끝났나보다 자정하네 자정하네 가까이서 네 다정하네 다정하네 가까이서 야 다정하네 아 우리도 빨리 끝났어 이거 빨리 끝나고 우리 빨리 끝나요 마감시간에 딱 맞춰서 끝나고만 어 안녕하세요 재밌었어요? 아니 가서 뭐 했어요? 그냥 물 어떻게 흘러가는지 속도 이런 거 보고 사람 몇 명 지나가는지 세구 그랬지 재승이 오늘 술 먹을 거예요? 술? 나요 먹어야 되지 않을까 희연이랑 짠하면서 사람 말을 하면 대답을 좀 해 뭐 하시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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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주세요 짠 짠 희연이는 왜요? 몰라 잡아드려요? 저거요 나 깻잎 문제인 거 좀 어? 깻잎 문제인 거 좀 아니 이거는 좀 다른 거야 이런 고추잖아요 깻잎 문제인 거 자 너가 따라줘 내가 따라주면 또 뭐라고 또 뭐 소주 논란 또 이럴래 진실 게임 한번 할까?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? 지금 그런 바이븐데 근데 궁금한 게 누구한테? 마초님한테 궁금한 게 누구한테? 네 오늘 어쨌든 재승이랑 둘이 있었잖아요 우선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어? 이 사람이 약간 남자 처럼 느껴진 포인트가 있었나? 있었나? 아니 지금 잠깐 베란다로 나가 있어 봐요 듣고 듣고 싶다고요? 안 들리죠? 응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어 좋은 사람 만났다 응 사실 뭐 남자로서 이런 거는 어 어 조금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진지하게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건 느껴졌는데 마치 시연님이 좋고 좋은 사람이고 아 희디님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이면 느꼈지만 남자로서 음 저도 희연님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 네 진실로 대답해야 돼요 진짜 진실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인마초와 함께해서 단 한 번이라도 너무 싫었다 아 아 단 한 번이라도? 단 한 번이라도 음 싫었어 오 아 근데 이런 솔직함이 좋긴 해 싫었는데 언제 싫었냐면 딱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그 배니얼 그 타 타 열리고 입맞췄니 얼굴을 보고 재승이 이상형인 사람이랑 약간의 뭔가 그런 불편함과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친해지고 싶은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너무 감동인데 완전 근데 지금 희연이랑 재승님이 1년 정도 됐잖아요 네 짧지는 않은 기간이 남아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마초님이 두 분 다 봤을 때 뭐 재승님의 장점이고 희연님의 장점은 뭔지 서로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냥 제가 보인 그것만 얘기할게요 진짜 그냥 연인으로서 제가 봤을 때 희연님의 장점은 굉장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계속 표현해요 어떤 방법으로 그게 질투든 뭐든 그래서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걸 계속 보여준다 또 재승님의 장점은 표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제 3자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게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아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도 희연아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 이런 진짜 작은 말 하나 근데 이런 퍼즈들이 좀 싫어요 어 어 아니 나 생각을 하고 아니 나 생각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생각 어떤 이상형이든 이상형이 아니든 어떤 사람이 와도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상형은 뭐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이런 여자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금 희연님인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만 슬펐다 네 근데 뭔가 너무 감동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긴 시간을 본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을 봤는데 뭐랄까 딱 맞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? 약간 순수 덩어리들이라 좀 더 잘 보이지 않았나 그럴 생각합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에 아끼지 않아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거를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스크램블 에르가 제일 좋아해요 귀여워 저는 스크램블 에르가 제일 좋아요 저는 스크램블 에르가 제일 좋아요 앞쪽 끝 아 얘 진짜 초기기기 초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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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쪼는데요? 아니 막 뭐 많이 사는 건 아닌데 아니 무슨 쪼을이야 이제 그만 해주세요 음 아 와 됐어 이제 그만해주세요 와 와 와 너무 무서워 이제 그만해주세요 와 아 아 아 됐어 됐어 우리 다 먹다 진짜 먹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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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얘네 너무 귀엽다 어머나 그리스 느낌인데 그리스야 아 아 아 아니 털만 깎이는 아 털만 깎이는 거구나 귀여워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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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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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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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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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차냐고요 요즘 뭐 하시는데요? 저 요즘 그 음원 준비하고 있어요 5월에 나오거든요 노래요? 네네 아 아 진짜? 데뷔를 하시는 거예요? 아 진짜? 저랑 쿠빈님이랑 그 나는미도님이랑 아 진짜요? 네 셋이서 같이 같은 멤버예요 257이라고 멤버인 그룹명이 정해져가지고 섹시한 음악인 것 같아요 섹시 충분하다 누가 hump 15 20 1 鷹 tur 麼 사람 갖고 사이